루마쌤과 함께하는 팝송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뭐하나에 나왔던 삽입곡 중 하나를 배울 건데요. How Fun I Go란 노래예요. 이 노래 발음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부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이 시간은 노래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서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노래를 모르는데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미리 한번 듣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들어보세요. 자, 일단 There's a line이 아니고요. There's a line 이렇게 바로 There's a 이렇게 또박또박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 여기서 대, 혀를 살짝 깨물면서 대하고 바로 저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There's a line, there's a line 이런 식으로 There's a line, there's a line, there's a line 그 다음에 There's a line, there's a line, there's a line 그리고 Where는 War로 발음하는 게 좋죠. 그래서 There's a line, there's a line, there's a line, Mr. C 이런 식으로 딱딱딱 뭔가 떨어지죠. 들어보세요. There's a line with the sky, with the sea 됐나요? 불러보세요. There's a line with the sky, with the sea 그 다음에 And it, 이렇게 뒷, 뒷, 이어주면 좋고요. Calls me, And it calls me, 이렇게 And it calls me, 그 다음에 But no one, no 여기는 어디 힘이 들어가나요? No, 여기 많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세요. But no one, no 그러면 벗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But no one, 이렇게 벗을 강하게 살리는 게 아니고 But, but 하고 바로 But no one, But no one, 이렇게 가야 돼요. But no one, no 불러보세요. But no one, no 그 다음에 But no one, no 뒤쪽은 어디 힘이 들어가죠? But no one, no 여기 far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까 벗이 죽은 것처럼 how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how far it 아니고 how far, how far, how far, how far, how 짧게, 약하게 그리고 far 강하게, how far it 그러면서 여기 it까지 이렇게 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how far it, how 소리가 죽어서 how 이렇게 안 들려요. 거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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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살짝 들리거든요. how far it, 그래서 소리가 좀 죽는 부분, 강세가 없는 부분은 좀 발음이 많이 달라지는 게 영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리나요? 그래서 far 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how far it, how far it. Barbara 불러보세요 앞에는 but 죽으면서 No 살아서 but No one but No one knows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바로 쭉 이렇게 넘어가는데 일단 on the time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주고요 on the time on the time on the time 그 다음에 원더웨어 니투비 까지 이렇게 가는데 원더 링까지 하기 어려워요 그냥 원더 하고 왜 라니 투비 자유 왜 아까 위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바로 어떻게 했죠 요거 뭐 정도 했죠 그래서 월드 스카이 월드 스카이 이렇게 여기서는 웰정도 날 거 왜 그래서 왜 라 왜 라 니투비 왜 라 니투비 이런식으로 할 건데 자 웨어가 월 혹은 왜 무조건 그렇게 발음이 된다는게 아니고 일단 웨어 음절이 웨어 이음절이에요 요게 1음절로 많이 발음이 되요 그래서 음절 이렇게 죽으면서 월 혹은 왜 이렇게 가깝게 많이 발음이 되는 거죠 편한식으로요 그래서 월드 스카이 월드 스카이 그냥 음절을 추리면 편해져요 왜 라니 투비 왜 라니 투비 이렇게 편해져요 그래서 원더웨어 니투비 이렇게 다시 원더 하고 왜 라니 투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타임 온도 타임은 4 아니 투비 됐나요 어느 타임은 4 아니 투비 원더웨어 니투비 요것 만들어 보세요 5 아니 투비 원다 웨어 미트웨어 니투비 됐나요 그 다음에 8 이씨 이하 예 뒷부분은 이스비 이렇게 해서 이 스피 하임이 이스비 하임이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I'm on my own에 힘 주면서 I'm on my own 이렇게 그러면서 또 뭐가 죽었어요 소리가? 앞에 죽었죠? 그러니까 소리가 사는 부분이 있으면 앞에 게 좀 죽어요 그쵸? I'm on my own 자 그리고 뒷부분은 또 뭐가 사나 들어보세요? 자 뭐가 살아요? 워 여기가 좀 사나요? 그래서 뭐가 죽어요? 위가 죽죠? 그래서 two words on no 이 아니고 하자마자 바로 월 가요 그러니까 손이 거의 들리지도 않아 두 월 자 두 월 자 두 월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언까지 월 전 자 이렇게 전 전 전 월 전 월 전 이렇게 또 왜 월 전 이렇게 소리가 묶어져요? 노 할 때 또 힘을 줄 거니까 두 월 전 넌 이런 식으로 자 질러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자 여기는 every turn 이렇게 묶어주고요 I에 힘 주면서 I take 다시 every turn I take 불러보세요 자 뒤에도 똑같은 리듬이에요 every trail I track every trail I track every trail I track every trail I track 다시 every trail I track 그쵸? 자 T하고 R 붙어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트레일 아니고 트레일 트레일 트랙 트랙 이렇게 every trail I track 그쵸? 앞에는 every turn I take every turn I take 자 불러보세요 뒤에도 뒤에도 한 번 더 자 그렇게 계속 일정한 리듬이에요 또 어디 힘 줘요? 아예 힘 주고 앞에 이렇게 묶어주고 이제 초이스 I make 그쵸? 이제 초이스 I make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어디 힘 줘요? turn에 힘 줄 거에요 그래서 now I can turn back 이렇게 now I can turn back now I can turn back 그쵸? from the great unknown from the great unknown 자 여기는 great 힘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from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가 죽을 거에요 그러니까 from 더 이렇게 from 더 뭔가 명확하게 들리는게 아니고 from 더 from 더 from 더 이렇게 from 소리가 죽으면 R이 거의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F랑 거의 M만 발음이 돼요 그래서 펌 펌 펌 입술 아랫입술 살짝 깨물고 펌 펌 펌 거기다가 덜 흘려 너 너 너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펌 나 펌 나 펌 나 펌 나 펌 나 펌 나 왜 그러냐면 TH 앞에 M이 오면 TH가 N처럼 발음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펌 너 너 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너무 세게 말고 소리를 최대한 죽여서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이렇게 가요 펌 너 펌 너 그리고 펌 보다 더 많이 소리가 사는 부분은 언이에요 그럼 들어 보세요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펌 너 비 이렇게 으 아 한번 더 으 아 그 다음에 으 아 처음에 나왔던 소절하고 비슷한 박자네 그쵸 시헌 라이 없던 나이 있는 씨 이렇게 자식 시헌 라이 없던 나이 인나 씩 으 아 예 불러 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걸스 미 그쵸 여기는 할만하죠 인데스 이는 예 뭐 엔예스 여기도 예 쓰이면서 에인 소리가 많이 줄 거에요 들어보세요 뭐에 들리지도 않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앤 거의 안들리겠죠? 소리가 많이 죽어서 왜 죽어? 예스가 많이 살아서요. 죽는 부분이 있으면 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에요. 아이가 살면서 돼지 거의 안들려요. 들어보세요 맞아요? 이렇게 되죠? I can, I can. 이런식으로 다음엔 There's a 말고 형 살짝 깨물어주고 바로 저 There's a moon in the sky 그 다음에 아까 behind 이 단어 be와 high랑 분리가 됐었죠? It's behind me 이렇게 됐죠? And the wind is be 이렇게 해주세요. And the wind is be And the wind is be behind me 하면 돼요. 그리고 and 더 할 때는 더 말고 너 로 발음하는게 좋다. 너 너 n 너 왜 그래요? th 앞에 n이 있으면 th가 n처럼 발음이 나아죠? th 앞에 d인데 왜 n이라고 그래요? 이 발음이 and가 아니고 그냥 n이니까 n으로 끝나죠? and, d, d 하지 않아요? n 하죠? n으로 끝난 것과 마찬가지. n으로 끝났는데 뒤에 th가 왔다. And the wind is be 그 다음에 behind me 가는거죠? 불러보세요. And the wind is behind me 한 번 더 And the wind is behind me 그 다음에 Sooner 자, Sooner 이렇게 한 번에 Sooner No 그리고 뒷부분은 여기 힘 어디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어디 느껴지세요? 어 할 때 느껴주세요. How far I'll go 이런 식으로 들어보세요.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노래가 끝이 나네요. 그렇죠? 이 애니메이션 뭐 하나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노래도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중에 이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사 내용도 참 좋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노래 이렇게 배웠으니까 멋지게 잘 불러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Until next time, I'm no more. Bye-bye.